노래는 꼭 한 소절만 알잖아 아무리 광고라도 저렇게까지 생목으로 뭔가 이렇게 좀 응향효과가 좀 있어줄 줄 알았는데 아니 목소리 좋은 사람들이 노래 잘한다는 법은 없는 것 같아 이 프로도 목소리 하나 끝내주잖아 노래 안 되더만 노래 안 돼요? 노래 안 돼 나도 안 되지 자기도 안 되지 그럼 오히려 목소리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은 노래가 안 되는 모양이네 박병창 부장 노래 잘하지 그렇습니까? 우리 시대의 여의도 가수 우리 박병창 명창이죠 정말 명창 박병창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병창이 원래 두엣이라는 뜻이야 두엣 그렇죠 그렇죠 우리 가장 애착하는 노래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안치환 노래 안치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소금인형?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면서 안치환 노래를 또 자주 부르시고 고맙습니다 우리 박병창 부장과 함께 그러면 시장 이야기 한번 해보러 가겠습니다 어제 시장부터 가야 되겠죠?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협상이 진전된다는 소식이 전 세계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유럽이 약 3% 정도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이 1.84% 올라서 14,619포인트 14,000포인트가 중요한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서 좀 주춤주춤하면서 차익실험 매물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것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우가 0.97% 올랐고 S&P500이 1.23% 상승을 했습니다 유가는 소폭 하락을 했고요 달러엔데스는 살짝 내려왔고 반대로 원화는 강세가 되었습니다 1,209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국채 수익률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39%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37% 오, 저게 뭐야? 붙어버렸네 EDP로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가장 화두는 장단기 금리차로 인한 향후에 경위 침체의 얘기가 가장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조금 뒤로 빼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당장이라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자는 시장의 인식이 있는 것이고 당장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협상 진전 이 내용이 시장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주요 원자재, 농산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성장주가 하락과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빅시지수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고점의 37포인트 레벨이었는데 지금 18.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쟁 우려로 인해서 하락했던 주요 지표 주요 지수들이 거의 만회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장단기 금융차가 점차 축소되는 과정에 있어서 긴축과 전쟁 후유 쪽으로 인한 경기 위축 우려 이런 분들이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와 여행, 빅테크 쪽이 강세를 보였고요 에너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은 여전히 소위 밈 주식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로빈후드가 24%로 오르고 줌도 오르고 우버도 오르고 전반적으로 다시 시장이 마치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의 모습처럼 그런 단기적이지만 그런 모양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이 참 약하다라는 표현을 자주 드리고 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42% 상승을 해서 2741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강하죠 1.16% 상승을 해서 937포인트인데요 수급을 보시면 특별하게 강력하게 상어나 팔거나 이런 부분은 좀 없었습니다 다만 어제 코스피 시장이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함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에 프로그램 매수가 있었습니다 약 4,250억 정도 들어왔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보시면 지수는 0.4%뿐이 안 올랐는데요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거의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전체가 다 올랐어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작았죠 그랬다는 얘기는 그 후발에 있는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최근에 보이고 있는데 어제도 좀 위태위태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약바이오가 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뜬금없이 또 다시 올라오는 부분이 원래 실적 시즌에 제약바이오가 좀 약한 특징을 좀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 제약바이오만큼 진짜 약한 섹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쪽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소위 수익률 게임을 좀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 상승한 것은 케어젠의 상승이 역할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케어젠이 어제 23% 올랐는데 전점으로부터는 엄청나게 폭등했습니다 뭐하는 회사예요? 케어젠이 예전에 모발 건강 관련된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게 거래 정지가 됐었습니다 그랬었는데 회계 문제로 인해 거래 정지가 되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거래가 재개되고 나서 혈당 조절 관련된 식품 원료 이게 미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강 보조 식품 원료의 FDA 승인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걸 받음으로써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역량을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시가총회 상위 종목의 어제 상승 5% 이상 종목을 코스피 코스닥 공이 전체 한 180개 200개 정도에서 5% 이상 종목들만 한번 나열을 좀 해봤습니다 보시면 만도가 8% 올랐고요 테크윙 8% SL이 5.5% LNF 5% 카카오게임즈 4.8% 첨버 6% 네이처 셀 10% 케어젠 단알 6.3% 올랐거든요 왜 나열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많이 빠진 종목들이죠 만도 이런 거 진짜 떠나겠었지 그동안에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었던 것들이 올라왔거나 하락폭이 컸던 것들이 올라왔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게 공통된 섹터가 아니죠 보시면 만도와 SL은 자동차 쪽에 있고요 테크윙이나 이런 거는 IT 쪽에 있고 카카오게임즈도 있고 2차전지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그리고 전자결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좀 드리냐면요 섹터, 주도 섹터, 주도 주체 이런 것이 아닌 종목별로 움직인다는 표현을 드리고 하는 거예요 확연하게 종목 장사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종목적으로 따로 움직인다 그런 표현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것을 어저께 꼽아봤습니다 시황 전망하면서 오늘은 차트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굉장히 답답하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장에 IT의 대형주가 오늘도 못 오르면 정말 실망스럽 것 같아요 오늘 IT 대형주에 호재성 재료들이 많습니다 미국에 나스닥이 올랐죠 마이클 테크놀로지가 지금 시간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적, 호실적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인수위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세제 혜택 이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올라갈 타이밍이 분명히 되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 쪽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외국인들의 매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매수로 전환되든지 멈춰야 되는데 이 부분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첫 번째 화면은 S&P500의 1봉 차트입니다 1월부터 하락을 했습니다 9.4818포인트가 1월이었고요 3차 세 번째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1차 하락 반등, 2차 하락 반등, 3차 하락 그리고 3월 7일과 9일 두 번의 저점을 찍고 올라왔는데 추세 하락의 상단 부분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 시장이 이렇게 약했냐라고 싶을 정도로 강하게 지금 애플 11일쯤 올라왔어요? 네,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고점 거의 다 그런 부분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애플에 올라가는 상황을 봤는데 우리 지금 답답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원화 환율을 보겠습니다 원화 환율의 아래에 세로선으로 쭉 구운 선이 이게 2021년 6월입니다 2021년 6월부터 가파르게 원화가 올라갔죠 우리 시장이 그때부터 내린 겁니다 우리 시장이 작년 6월부터 내렸잖아요 계속 내렸고 옆에 중간에 옆으로 횡보하는 공간이 잠깐 있었죠 이때 우리 시장이 반등을 줬습니다 12월에 그리고 1월부터 또 올라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1월부터 또 빠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그대로 움직이는데 이건 지금 주봉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언뜻 이게 딱 직관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서 제가 1봉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1봉인데요 아까 그대로입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10월까지 계속 올라가는 동안에 시장이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주춤하면서 고점을 낮췄죠 이때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한번 반등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상승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는 122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 120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그건 반영이 안 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1209원이라고 하면 지금 이번 차트에 보시기에 이번에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지금 12010원이 이 라인이니까 이 옆에 있는 라인이니까 이 살짝 아래에 있는 겁니다 추세적으로 시장, 주가나 아니면 어떤 가격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그 추세를 벗어나서 굉장히 극복하게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국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급반등에서 1244원까지 올라갔거든요 1250원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까지 갔다가 또 다시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례적인 하락이 나타나면 그것에 의한 반등을 하고 이례적인 상승이 나타나면 반락을 하는데 반락을 했다가 또 다시 올라왔거든요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아니면 안정화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미래 예측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제시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걸 기대하느냐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다음에 차트를 보겠습니다 WTI 유가의 선물 차트입니다 유가가 작년 말서부터 지속적으로 올랐죠 지속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2월 말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되면서 곧바로 급등해서 130달러까지 갔어요 그렇지만 장대 언봉을 주면서 다시 93달러까지 폭락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그렇죠 130달러까지 가면 150달러, 200달러 갈 것처럼 생각이 들고 그러다 또 폭락을 하니까 이제는 또 고점이 찍고 단기적으로 내려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또 다시 올라왔어요 이거는 트레이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장에 있는 트레이딩이 있기 때문에 니켈이 연속 상한가 맨날 가다가 연속 상한가 가다가 또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여기서도 분명히 트레이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그 가격 추이를 벗어나서 급격히 움직였을 때는 다시 되돌림이 현상이 나타나고 되돌림에서 1차 하락에서 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매수하는 이런 특징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올라왔다가 115달러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져 있어요 지금 요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렇게 돼야지 안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가격 움직임이 나타나고 가격 움직임이 그려진 게 차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원으로 그려서 생각해 봤을 때 외부의 환경이 다 반영되어서 움직인 것이 차트라고 생각을 해보면 외부의 환경이 이퀄 차트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본다면 전체적인 시장의 심리는 시장의 심리는 1차 급등했다가 다시 반락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직전에 고통을 찍지 못하고 내려갔을 때 이게 추세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원화가 다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원화가 여기서 급격하게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는데 여기서 다시 1230원 요구부를 가지 않고 다시 1200원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면 우리 원화는 이제 비로소 안정화되거나 1200원 언저리 또는 그 아래에서 움직일 개연성이 있고 그럴 개연성이 지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전협의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 다음 텍스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 지금 유럽은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냐면 독일은 3월에 최저점이 마이너스 14%였어요 월복으로 볼 때 지금 이제 이틀 남았죠 플러스 2.5%입니다 지금 현재 나스닥 미국의 3대 지수를 보면요 고점 최고점 대비 나스닥은 지금 현재 반등을 주어서 7.7% 다운은 4.4% S&P500 지수는요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3.8%뿐이 안 빠졌어요 반등을 주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거죠 나스닥은 저점이 마이너스 20%였는데 지금 7.7%니까 13%가 올라온 거예요 배구욕 봐라 S&P500은 뭐 시장이 고점 찍고 이제 대세 하락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지만 최고점 대비 3.8%뿐이 안 빠졌다니까요 근데 그만큼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이 강세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등의 힘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미국의 3대 지수나 유럽의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코스피를 보면 1월의 급락 후에 하단 부분에서 그냥 있어요 만일 미국의 3대 지수나 유럽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한 퍼센테이지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경로로 움직였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한 2,850 정도 이상은 가 있어야지 정상적인 것 같은데 2,740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외국인 매도가 3월에만 약 5조 원 정도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순매도입니다 국내 기관들도 약 2조 원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어요 개인들만 현재 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코스피가 안정적으로 되려면 그러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멈추거나 아니면 매수 전환해야 되는데 그것은 확실하게 환율이 1,200원으로 하향하면서 하향 안정화가 되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 시장에 확실한 강세 전환이 됐을 때 우리는 뒤따라가는 특징을 좀 보이거든요 이건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시장이 힘들다라고 표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글로벌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 조금만 약하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특징을 보이는데 상승할 때는 선제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확인을 하고 올라가는 특징을 뒤늦게 그래서 시차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확실하게 강세 전환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 시장은 확실하게 강세 전환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전구점을 돌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점으로부터는 확실히 강하게 반등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장이 계속 이렇게 약한 것은 환율 문제가 상당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음에 FLC 회의는 5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제가 휴종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 지금 표현을 어떤 데 종전 어떤 데 휴전 써가지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회담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환율 하락 기대가 되고 지금 어제 1209원까지 갔거든요 이게 하향 안정화되면 외군들의 매도가 감소되거나 또는 매수전환될 가능성이 이제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형주에 들어올 것이고 대형주가 약간 상승하면서 지수가 안정화되면 실적 시연 들어가면서 활발하게 종목장세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기대감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도가 나오고 계속 약하다 그러면 정말로 힘든 또 실망스러운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좀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오늘 시장만큼은 좀 강하게 올라줬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그래야 되는 상황은 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기대대로 가는 시나리오라면 가장 먼저 뭐부터 예를 들면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이 매수 들어온다 뭐가 제일 많이 결정되는 그런 어떤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뭐부터 보면 됩니까? 일단 대형주에서 시장 안정화가 돼야 되니까 지금 설명드린 것은 환율이 1209원까지 떨어졌잖아요 1244원에서 1209원까지 떨어진 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지금 퇴제 전환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매수가 들어오면서 대형주들이 탄탄하게 있으면 지수가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수가 이제 안정화되는구나 생각하면서 중복 장세가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시장이 올라갈 만한 분위기는 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지금 뉴스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오타가 하나 생겼네요 죄송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소식이 어젯밤에 계속 있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차관의 입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수도 주변에 군사활동을 대폭 축소하겠다 즉 군사활동을 대폭 축소라고 했지만 그들의 얘기가 익은 거고 우리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군사를 좀 물리겠다 뒤로 물리겠다라는 얘기죠 전진 매체 했던 것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에서 계속 협상의 주요 요인으로 얘기했던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 이걸 동의하겠다 전제 조건을 안보가 보장이 된다면 중립국화에 동의하겠다 이렇게까지 진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고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장이 끝나고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해서 시간에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는 영업이 27.5억 달러 컨센이 24.9억 달러니까 굉장히 큰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중요한 건 다음 분기가 항상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항상 본적인 컨센서스를 내놓거든요 가이드런스를 내놓는데 다음 분기 영업이익 전망을 85억 달러에서 89억 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시장 컨센이 82억 달러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더 높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 아침에 나온 자료라서 세부 내용은 다른 코너에서 다른 전문가 분들이 얘기하시던지 아니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이것도 우리 시장이 영향을 줄 것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배터리 소부장으로 진출한다라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배터리로 진출한다고요? 왜냐하면 반도체 소재나 이런 비슷한 게 많군요 비슷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싸워였던 노하우로 신규 진출한다는 얘기예요 동지세미캠이 대표적인 몇 가지 기업들 제가 소개만 했는데요 동지세미캠이 배터리 소재 개발하고 솔브레인 전에 네페스, 알파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이 한다는 얘기는 다른 기업들도 소개되지 않지만 그렇게 진출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의 반도체 소부장으로도 어떻던 성장이 있었는데 지금 반도체만큼이나 지금 고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배터리 쪽에 진출을 한다면 금상첨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시황 얘기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은 미국의 국제 수익률 장단기 스프레드가 축소 또는 역전된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장단기 금지차가 역전된 후에 약 17개월 통상이라고 제가 무릎 펴서 놨는데 꼭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 그냥 통상이라고 표현을 쓰는 겁니다 17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5년 만기와 30년 만기는 역전된 상태고요 좀 전에 봤다시피 2년 만기와 10년 만기는 EBP로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아직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약간 시장을 약세론자로 보는 약세론자들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면 어떻게 얘기하자면 2023년 내년도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 않고요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강력하게 왜냐하면 과거의 경험상 장단기 스프레드가 이렇게 근접했거나 역전된 이후에 경기 침체가 꼭 왔더라 실제로 차트를 보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역전이 되면 올 것이다 라고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고서들 잘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장단기 2년 만기와 10년 만기 스프레드가 아직 역전되지 않았다 아직 역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올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 올해는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 시장이 하락을 했다가 금리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는 늘 상승을 했더라 그래서 올해 우리에게 투자할 수익의 기회는 있다 다만 좀 어렵겠지만 그렇지만 그 이후의 침체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에 가서 걱정할 문제다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비관론으로 보는 사람들도 어떻게 얘기를 하자면 그동안에 낙폭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외국들이 좀 들어오고 그리고 교육이 조금 되면서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할 거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려를 하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는 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의 상단을 막는 요인이기 때문에 저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그렇게 강력한 시장은 이제 어렵다 반등 후에 박스권으로 들어가면서 종목장세의 전망을 한다 그래서 이제 시장 전체 숲을 보기보다는 나무를 보면서 올해 1년 내내는 거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뉘앙스들이 조금 조금씩 다르지만 사실은 굉장히 비슷비슷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심리 자체가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해서 그것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싸게 사서 장기 투자하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내년 이 구간에서는 장기 투자만이 답은 아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는 상단이 막혀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서 상단이 막혀 있는 구간에 들어가 있다가는 또 수익을 냈다가도 다시 원위치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끊어서 거래를 해야 된다 이런 투자 전략도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 얘기 보고서들이 어저께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2차 전지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3%도 했죠 어제 구조조성장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의 구조조성장 얘기 나오면서 다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나스닥과 그리고 성장주가 다시 좀 뜨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좀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타이밍이 좀 됐을 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쪽에 꽤 오랜 동안 주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쯤에서는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이 타이밍을 맞춰서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 드리는 건 뭐냐면 2차 전지 쪽의 구조조성장이라는 게 뭐 어쩔 때는 지난달에는 없다가 이번 달에 갑자기 생기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원래 구조조성장을 하고 있는 섹터인데 왜 다시 이쯤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이 가격 그리고 지금의 타이밍이 지금 다시 관심을 좀 가지고 해봐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런 겁니다 견고한 전기차 시장 그리고 배터리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본격화, 개화되고 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쯤이면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통령 인수위에서 반도체 컨티전시 플랜을 가동한다 어제 이후 뉴스 돌아다녔는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세액 공제 지금 현재 6%에서 반도체 섹터예요 20%를 확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좀 했습니다 무슨 세액 공제를 한다는 거예요? 반도체 반도체 R&D나 반도체 성설 이런 데 세액 공제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예를 든 게 미국은 40%까지 가는데 우리는 너무 낮았다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도 구체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게 봤던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수출 1위 산업이지 않습니까? 수출 1위 산업에 확실하게 그쪽을 푸시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코멘트를 달았더라고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기까지 뉴스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면 우리 나라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나스닥 상승한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환율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IT 쪽의 대형주 이런 쪽이 좀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중에 그런 표현을 좀 드렸는데요 이런 분위기에서도 못 간다 외분들이 매도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우리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실망스럽고 같아요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자꾸 마음이 이 정도 되면은 좀 상승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마음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아마 그것은 시차의 문제이지 결국은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을 추종하면서 따라가는 거는 분명히 과거의 경험상 맞았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저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좀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참 미국 주식이 그렇게 완전 추세 이탈한 것 같았는데 어느 틈에인가 다시 또 사채선생 가동 중이던데 그러나 그게 저는 미국 주식에 대한 맹목적 선호로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국장 저는 지키겠습니다 국장으로 저는 지키겠습니다 한국장 아직 저는 희망 놓지 않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장이 못 가나? 내가 놓은 한국장에 매달리고 있어서 박병창 부장님 지난번에 그거 어떻게 됐나? 곧버스 산 거 자기 한번 장을 위해서 한번 샀었죠 아 샀었죠 먹었나? 제가요? 응 아니요? 손수 쳤어? 그때 한번 슬라이블리 손조로 한번 쳤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경우는 아닌데 대충 약간 손해보급한 것 같아요 그럼 그것도 아니잖아 약세 패팅도 안되고 강세 패팅도 안되고 다 안된다는 얘기인데 아무것도 안되잖아요 주식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접시 바랍니다 자유로우사로 오늘 Academy 침